없어서는 안 된다, 무엇뭇을 못 떠난다 라는 뜻의 우리 이브카이를 드라마 대사를 통해서 볼텐데요 오늘 예문은 다 사람의 수였지만 겨울이면 내복을 벗을 수 없다 라든가 핫팩 없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드라마 대사 6개를 원본을 두 번씩 보고 해석해보고 자막 있는 영상으로 두 번씩 본 다음에 6개를 다 공부한 후에는 6번씩 반복해서 외워볼텐데요 듣기를 연습하실 분은 정상속도로 들으시고 말하기를 연습하실 분은 0.75배속으로 느리게 해놓고 큰소리로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최신 중국어 뉴스로 시사중국어를 공부하시고 싶은 분은 중국어 뉴스 인강 사이트 스크린중국어닷컴을 방문하시고 HSK 6급 정도의 실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드라마와 뉴스로 하루씩 번갈아서 배우는 이영난 강사의 스크린중국어 화상 수업을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사랑이란 이런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죠? 여기에 니는 범칭이기 때문에 딱 너를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 해석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말하는 사람이 남자니까 타로 얘기했고요 여기에 타 역시 범칭이 되는 거죠 그가 시야 속에 들어오면 눈이 더 이상 그를 떠날 수 없는 것 그런 것이 사랑이다 환경과 같은 동영상을 어렸을 때부터 집안일 많이 했다고 얘기하는 중입니다. 마이차이, 초판, 통, 샤, 수의, 도, 모, 창 시장 보고 밥하고 하수도 뚫고 벽 바르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집안일을 내가 다 맡아서 했어요. 나중에 결혼을 하니까 아내도 나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녀가 뭐 집안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요. 나는 남자 Qué basis을 가지는 않아도 못했어요. 파이팅, 빵, 통一下, 가고 벼 Ca을 상당한 몸에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다 배우는 거고 허가야. 나는 남자는 못했어요. 그녀는 다른 집안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내가 다시 말해줄지 내가 이제 말한다고 생각해요. 누군지, 누군지, 누군지? 당신은 누구이든 우선을 다 말해줄지? 당신은 누구의 나關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누구에게 다시 말해줄지? 당신은 누구에게 다시 말해줄지? 당신이 누구에게 다시 말해줄지? 도전은 제가 띠고 가니. 사실은 너는 띠고 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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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사랑. 여기 사실은 쑤 정이라고 정을 하나 넣어주는 게 더 좋습니다. 당신은 나를 이용하는 것을 진정한 애정이라고 말하기 미안하지도 않냐. 谁 띠고 가니. 누가 누구를 이용한다는 거야 지금. 人家도 쑤 도쑤 是我 띠고 가니. 지시시니 띠고 가니. 사람들은 다 내가 너 없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니가 나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 이거 띠고 가니. ется지. 가니. aunque 이 띠고 가니. 저지. 거다. 이거 띠고 가니. 이거 띠고 가니. 띠고 가니. 저지. 저지. 띠고 가니. 받게 된 것은 우선 윗분들의 지지와 동료들의 도움에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물론 나 자신의 노력도 없어서는 안 됐겠지요. 당신은 당신의 시아 사장님한테 충성심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척척 잘 맞는 구석이 있나 봐. 당신의 시아 사장님은 그냥 없으면 안 되더라니. ны 사장님과 같은 느ave이 떠올라니라. taką는 약능을 gg Too far. 그쪽에서 지지와 데리고 오느라. 幸运你的你們夏總,不僅有忠心,更有難得的默契. 怪不得你們夏總這麼離不開他。 我發現我自己還是愛他,我離不開他,所以我又回到他身邊了。 我發現我自己還是愛他,我離不開他,所以我又回到他身邊了。 我發現我自己還是愛他,我離不開他,所以我也回到他身邊了。 當他出現在你世界範圍內,你的眼睛就再也離不開他了。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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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